그럼 바로 동그라미 촬영해 주세요 알겠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다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 바로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요 동그라미 바로 쳐 그냥 헷갈리지 말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쌤 B단계에서 했던 것이랑 비슷한 문제들이라 여길 안 할거고 기본 문제로 넘어가자 자 아까 기본 문제가 그 9번 까지 숙제였죠? 여기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근데 어려운게 다면체 쪽은 계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개념 문제라 보니까 딱히 헷갈릴게 많이 없어요 야 근데 지금 이거 한번 해보자 전개도 문제를 해보자 6번 문제 한번 보시면 6번에 거기 정삼각 총 4개가 붙어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얘는 일단 정사면체 전개도라고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걸 찾아보래 그럼 일단 야 되는거는 뭔지 알겠어? 나하고 다는 되는거 알겠지 왜? 나하고 다는 센에서 많이 봤던 그림이잖아요 그럼 가가 좀 수상해 가는 격쳐요 격친다는거 알겠니? 상상이 되니? 그럼 가는 밑에다가 그냥 면이 자 뭐랑뭐랑 격치는지만 그려볼래? 6번은 일단 안되는게 가가 안돼 자 뭐랑뭐랑 격치는지만 표시해볼까 그러면 그룹이 이렇게 되어있죠 자 뭐랑뭐랑 격치는 과정에서 접는 과정에서 이거랑 이거랑 격친다는거 알겠니? 접으면 할 수 있겠어? 상상을 해야돼 자 얘를 밑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려볼래 그러면 정사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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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점도 한번 써볼까? A, B, C, D, E, F 자 그래서 꼭지점을 A, B, C라고 말하는 아 D구나 D라고 했으면 자 이쪽에 있는 면이 B, C, D잖아 그럼 B, D를 모서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B, D를 모서리로 갖고 있는 요 면이 이거랑 이거랑 그래서 꼭지점이 어떻게 돼? C 가요 그 다음에 이쪽 면은 어떻게 될까요? A, D를 모서리로 갖고 있기 때문에 A, D를 모서리로 갖고 있는 제일 뒤에 처박혀 있는 면인지 그게 요 세모친 면이 되니까 그래서 꼭지점이 A, D, F니까 A하고 D하고 F가 위로 와야되겠지 C하고 F가 경우 자 근데 문제가 여기에서 생기겠죠 자 이거 보세요 얘가 F, D입니다 그럼 모서리가 F, D인데 F하고 D 모서리가 여기 있지 F하고 D 그럼 그거 모서리를 갖고 있는 면이 마찬가지로 이거랑 그럼 그거를 꼭지점을 배치를 하면은 나머지 꼭지점 E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랑 여기를 갖고 있는 모서리가 아 면이? 하필이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뒤에 처박혀있던 요 면이지 요 면 근데 이면 언급했어? 안했어? 요거였잖아 그럼 겹치는 거 아니 요거였잖아 그럼 겹치는 거 알겠어? 그래서 뭐랑 뭐랑 겹쳐 아 미안 땡땡 A,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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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 거 아 이쪽이군요? 미안합니다 자 이면이 이거랑 되는거죠 이거랑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놈하고 요놈이 겹치는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대로 적게 되면은 이 꼭지점이 이쪽으로 C, F, D 니까 E가 1로 근데 니네 전개도 그려봐서 적어보면 아는데 겹치는 부분은 여기에서 밖에 안그룹단 말이야 근데 겹치는게 여기 또 생겼다는 얘기는 맨 처음 면하고 제일 마지막에 언급한 면하고가 또 겹쳐버려 야 그럼 내가 지금 딱 언급한 거 외에 현재 정사면제 입체도형에서 표시가 안된 면이 어디가 비어있는거야 그러면 여기가 비어있는거지 여기가 지금 언급이 안되어있잖아 그래서 이걸 접어버리면 이쪽이 빵 뚫려있는 정사면제 모양이기거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사면제가 돼 안돼? 안되는거죠? 결론이 요놈하고 요놈이 겹쳐요 그래서 기억은 안되는거죠 아시겠어? 네 자 얘랑 얘랑 겹친다라는 것만 표시해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림은 굳이 안그려도되네 자 어쨌든 답은 되는건 나가 자 7번같은걸 할 수 있을거 같아서 네 이거 딱봐도 답이 보이네 7번같은거 딱봐도 답이 5번이라고 그런쪽에는 본적이 없지 네 자 이제는 해보시고요 자 발전문제 바로 넘어갔네요 야 발전문제 거기 4번 볼래? 4번에 그 말만 남아내고 그림 아무것도 없죠 그 4번이 처음으로 문제가 아니야 그럼 봐봐 정사면첨에서 각 모서리의 중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다면첨는 몇 면첨인지 구하고 정사면첨인데 각 모서리의 중점을 꼭지점으로 하냐 각 정사면첨에서 각 모서리의 중점 하는거 센에 있었네요 아닌가? 센에 있었죠 몇번 문제인지 찾아줘 센은 그림도 그려져 있었어 자 몇번이었냐면 1131번입니다 펴보세요 센 1131번 센한 그림이 나와있고 얘는 그림이 안나와있고 그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그림이 안나와있는게 훨씬 잘나와요 왜? 그려야 더 어려우니까 센에이든 문제는 좀 친절한거야 좀 풀라고 저자가 그려준다고 똑같이 거기 정사면첨인데 각 모서리의 중점이라고 돼있지 자 그럼 너네가 일단 해야되는건 1131번에 있는 그림을 그 그림에다가 그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린책에다가 31번이 1131번 그림을 센에다가 아 센이래 그림 4번에다가 이쁘게 한번 그려보세요 너무 이쁘게 그릴 필요없고 유사하게만 그려봐 이건 그림 그려서 풀어야 돼 네 기본 문제를 보다보니까 네 8번이 품질하지말라 현재명 이렇게 한번 품건줘요? 그냥 품게 아니라 풀지말라 동거라고요 동게 품거지 왜 봤다고 품거죠? 다 물어보는거 아니야? 아니에요 8번이 뭐? 8번 회전체예요 어쩌라고 아우수지를 하면 안된다고요? 여덟아 자막죽했어요 사축이었어요 그러네 회전체에 있네 너무 담았어 자 기본 8번은 하지마라 알았지? 네 기본 8번 기본 문제 8번 또 회전체가 있네 사과는 없네 응 응 제 책이 아니지만 사과드리네 내가 책 만들었으면 네가 잘 만들어버려 아 그러면 그냥 그냥 하지 5% 어디에 있는 거야 회전체를 위한 이거요 풀 수 있긴 한데 어 풀 수 있긴 한데 잘할 수 있어 입박죄가리 이거지마 오케이 네 자 괭이단을 보니까 그런거 전혀 없구요 야 그림 그렸어? 네 그럼 그때 쌩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정사면체에서 모서리에 중점 연결하면은 꼭지점이 몇개가 생기는거야? 정사면체 모서리 몇개? 정사면체 모서리 몇개? 모서리 몇개? 모서리 몇개야? 여섯개죠 아직도 표를 못 외웠어요 아니 저술 모서리 여섯개죠 그럼 그 모서리에 중점 연결한거니까 그 중점마다 꼭지점이 생기는거지? 그럼 꼭지점이 몇개 생기는거야? 여섯개가 생긴거야 그리고? 모서리의 중점에 꼭지점이 생긴다고 자식아 자꾸 면의 중점이 아니라고 모서리의 중점이라고 모서리의 중점마다 꼭지점이 생기니까 이 문제는 면의 중점이 아니야 모서리의 중점이니까 꼭지점이 여섯개가 생겨 정다면체 중에 꼭지점이 여섯개인거는 정팔면체 맞지? 답이 정팔면체고요 정팔면체만 쓰는게 아니죠 그 꼭지점과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꼭지점 몇개? 여섯개라고 방금 얘기했지? 꼭지점 써? 여섯개 그 다음에 정팔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도 물어봤어? 모서리 몇개? 12개죠 12개까지 쓰시면 되겠죠 됐어? 자 나머지 숙제를 해보시고요 저거 하자 서술형도 하나 서술형도 하나 아니게요 서술형이 1번 3번 숙제인데 틀고 와서요 틀고 와서 틀고 와서 틀고 와서 1번은 쉴거 같아요 1번은 쉴거 같아요 도전의식 생겼어? 네? 도전의식 생겼어? 특히 3번 문제는 좀 잘 생각하지 말고 1번은 쉴거 같아요 이거 나한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인정한다는 거 인정 안 해주셔도 다 설명하고 떡볶이 딜을 하려고 자 남은 시간동안 시장겹출 겁니다 자 아 그만합시다 숙제는 당연히 아니 숙제는 오늘 한 번 하고 숙제는 오늘 한 번 하고 아우 자 니네는 시장이 할 때마다 많이 어려워했잖아 그래서 좀 틀어보는 거지 선생님이 시기 한 번만 참고 싶다 공글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아니 시간되려고 니 핸드폰보다 비싸 아니 그거 바로 눌러보게요 눌러도 마 시간보게요 안 눌러도 돼 네? 내가 쳐다보면 화면이 켜져 숙제는 오이씨 루티인? 이렇게 꺼져있지 않으십시오 지금 노트파레인인가 핸드 흔들어봐요 흔들어봐요 아무래도 안해라 아니 왜 이렇게 하면 어떡해 내 얼굴이 인식해가지고 네? 아 맞고 인식 평소에 화면이 꺼져있는 건 계속 켜져있으면 전기가 많이 닿아 전기가 많이 닿아 이건 배터리가 얼마 안 하고 금방 간나 봐 근데 다른 사람 얼굴 들이는 거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이 아니니까 안 나오지 아 진짜요? 선생님 몇 주 나인 나오면 요트 나인 바꾸는 거예요? 네 바꾸는 거예요 바로요? 네 포구예요? 1년 쓰고 반납하는 거가 돼있어 지금 아 1년 동안 바꾸는 거 어디 있어요? 1년만 쓰고 반납해요 아 근데 바꾸는 게 근데 몇 년에 나올까요? 나인이 나오죠 저 갤럭시 나인도 이제 요번 달 말에 공개한다 오 저거 봤어 아니 그런 거 저거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알아보는데 이번에 나오는 게 스피커랑 카메라가 되게 좋아지 알 거 없어요 카메라를 원한다면 V30를 과실을 줘야 돼 아니 V30 카메라도 LG는 다 갤럭시가 더 좋아 겁나 LG는 좀 이쁘게 나와 S는요? 갤럭시는 선명하게 나와 G 시리즈가 여자들은 LG를 좋아해 선생님은 왜 S 안 써요? S는 쓸데디가 안 쓸데디인데 그거 썼어 세븐 엣지는 쓸데디 V30로 바꾸세요 여자들은 아이폰 좋아하던데 V30로 바꾸세요 어쨌든 보장 어 맞아요 LG는 안 써요 고정이 너무 좋아요 고정관념 자 써볼 게 있어 자 1142분부터 C단계지 자 뭐 할 거냐면 복잡한 거 한번 해볼까요? 창의 문제 해볼까요? 아니요 147번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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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어떤 단면철인가 여름철 여름철 눈병이 눈병인 유행성 결막염의 원인인 아 네 뭐 이런 모양이 있어 바이러스 모양이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이거 뭐 창의 문제 이거 뭐 창의 문제라 이거 뭐 박경채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삼각형이며 자 이거 밑줄 친 것만 보면 되는 거죠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삼각형이며 자 그럼 정다면철 중에서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 몇 개 정 20면철요 답을 얘기하란 말이야 네 개 네 개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 네 정사면철 정팔면철 정 20면철 세 개죠 그 중에서 각 꼭지점에 모인 몇 개수 내가 이거 숫자 외우라고 그랬지 다섯 개 면이 3 3 4 3 5였죠 순삼각 네 다섯 개 모인 게 제일 많이 꼭지점에 모인 게 정 20면철였지 네 그래서 답이 정 20면철 바이러스가 정 20면철 뭐야 이거 봐봐 참 근데 48문이요 한다고요 아 100번 자 47번은 그냥 그저 그렇다 자 48번 해보자 정 12면철의 각 꼭지점을 자 이 문제가 그 아까 서술형 3번째 축구고 그려졌던 거 있었죠 그거랑 좀 방식이 비슷하면 요거를 풀어줄 테니까 집에서 한번 자신하게 풀어봐봐 이게 서술형 3번하고 유사해요 자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래 이게 정 12면철의 각 꼭지점을 정 12면철의 각 꼭지점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잘라내었더니 어려워 잘 들어야 돼 정삼각형과 정... 십각형으로 이루어진 다면철가 만들어졌다 각 꼭지점의 정삼각형이 한 개와 정십각형 두 개가 모여 있을 때 아 정삼각형이 한 개와 자 그랬을 때 이 다면철의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 개수를 C라고 하자 자 이거를 그냥 계산하는 방법은 노가다로 생각하는데 이거를 그림이 나오다 말하는데 일일일이 셀 수 있을까? 좀 곤란하죠 두 번째 방법은 이 개가 정 12면철 직접 철옥으로 만들어서 굳힌 다음에 다 굳으면 칼로 꼭지점을 다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세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만들 수 있어 대략적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번거로우잖아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야 돼 이것들은 자 보세요 서술형 3번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했어 개가 원래 잘라내기 전에가 정 12면철 정 12면철는 정 5각형이 정 5각형 12개로 구성되어 있는 면이 아니겠니? 그게 이렇게 붙어있는 거란 말이야 뭐 이런식으로 붙어있는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붙어있는데 꼭지점당 면이 3개씩 모이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가 원래 정 12면철의 꼭지점이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꼭지점 부분을 칼로 잘라냈대 자 잘라봤어요 자 칼로 잘라봤어 대충 잘라냈대 요렇게 칼로 잘라냈대 요렇게 칼로 도려냈어 칼로 이렇게 도려냈어 도려냈어 요렇게 다 도려냈어 자 이렇게 꼭지점을 다 칼로 잘라냈어 그랬더니 잘라내고 남은 면이 보니까 정면에 보이는 부분이 뭐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개인 모서리가 열개인건 뭐야 십각형이죠 십각형 거기는 뭐라고 되어있지 정 십각형인데 이마는 되게 반듯하게 자른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얘가 십각형이다 그 다음에 꼭지점을 잘라냈더니 남은 자 잘라냈으니까 꼭지점이 사라졌잖아 요렇게 된거지 자 이거 과정만 알면 되게 어렵진 않아 그랬더니 여기는 뭐가 됐어? 삼각형이 됐지 자 여기까지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렇게 잘랐을 때 물어본게 면의 개수부터 찾아보냐고 요렇게 만들어졌을 때 면 의 개수 자 면만 생각하세요 면만 자 그 말은 이렇게 되지 않겠냐 현재 잘라내기 전이 정 십이면체였으니까 기존에 잘라내기 전에 면의 개수가 12개지 근데 잘라낸게 어디가 잘라낸거야? 자 요렇게 생긴 노란색 부분을 단면으로 하겠군 삼각형으로 다 잘라낸거잖아 꼭지점을 도려낸거잖아 그러면 잘라냈다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노란색 모양에 뭐가 생겨? 얘는 단면이야 칼로 잘랐으니까 그럼 이 단면도 면이야 아니야? 맞지?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던 면이었는데 칼로 잘라내는 과정에서 새롭게 면이 추가가 된단 말이야 그게 몇개가 생겼어요? 잘 들어 이거 못 잘라내서 생긴거야? 꼭지점 기존에 있었던 꼭지점을 잘라낸거지 그럼 생각 기존에 있었던 꼭지점에 노란색 삼각형 모양의 면이 추가로 생긴거 맞니? 이 말로 쓰면 이렇게 되죠 기존의 꼭지점 자리에 추가로 생긴 면의 갯수 다 꼭지점마다 면이 추가로 생긴단 말이야 다 꼭지점마다 면이 추가로 생긴단 말이야 야 그럼 정 뭐가 정 정 정 아 정시비면 치였지 정시비면 치였는데 그럼 정시비면 생 꼭지점 몇개? 스무개였다 매워야된다 스무개였다 꼭지점 스무개였다 그럼 스무개 마다 꼭지점마다 노란색 삼각형이 추가로 생겼으니까 뭐가 그 단면이 몇개가 생긴거야? 스무개가 생긴거야 스무개 그래서 기존의 면은 열두개였고 단면이 몇개가 생겨서 꼭지점마다 면이 하나씩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열두개에다가 이십개를 더해서 면의 갯수가 서른두개 일일이 안찾아야 된다 근데 궁금한게 궁금한게 뭐냐면 흐려있네 응 잘 봐 야 하나 생각해야 돼 내가 이게 뭐라고 했죠 한번 보세요 이거 기존에 정시비면 치의 면의 개수였죠 이걸 쓰고 내가 안 건드린 이유가 있을까 아니요 야 노란색이 뭐라고? 꽃게점 잘라내서 새로 생긴 면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십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면은 면인데 얘가 원래 잘라내기 전에 뭐였어? 정시비면체의 면 중에 하나였지 그 중에 일부분이었지 근데 칼로 도려내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면이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죠? 모양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면의 개수가 변해 안 되네? 안 변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기존에 정시비면체의 면의 개수는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32개가 맞아요 이해됐어요? 이 방식대로 쭉 하면 돼 면의 개수였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냐 순서가? 꼭지점 속이 과정 내가 지금 말하고 떠들고 있는 게 선수랑 선벌로가 완전 똑같은 거야 알겠냐? 꼭지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번엔 꼭지점이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지 생각해볼게요 차이점이 있어 내가 이거 안 건드렸다고 그랬지 안 건드렸다고 그랬지 안 건드려 안 건드리 유치하게 표현해서 안 건드렸어 근데 꼭지점은 좀 달라 잘 들어 건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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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정 정시비면체의 꼭지점 몇 개라고요? 10개 20개라고 말해 재미없어 보인다 근데 잘 봐 여기 잘라낸 걸 다시 살릴게 워크 고소 자 얘는 정시비면체의 기존의 꼭지점이죠? 근데 이번엔 좀 다른게 이걸 칼로 잘라내대요 아까는 면 그대로 살아있었는데 얘는 꼭지점을 잘라버렸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정시비면체의 꼭지점이 어떻게 돼? 전부 다 사라지죠? 그래서 얘를 빼버려요 기존에 있었던 꼭지점이 다 사라져요 이게 무슨 뜻이야? 기존의 꼭지점이 모두 사라지고 어? 꼭지점이 없나요? 당연히 아니죠? 딱 봐도 있잖아 몇 개인지 다 따져보자 자 기존의 꼭지점이 사라져서 이런 모양이 됐는데 꼭지점 하나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단면 때문에 새로운 꼭지점이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생겨 얘 하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꼭지점 세 개가 생겼어 그냥 세가 기존의 꼭지점 자리에 새로운 꼭지점 세 개가 생겼다 라고 했지 말로 쓰자 더하기 기존의 꼭 설명하느라 쓰는 거니까 잘 적어놔 알았냐? 꼭지점 자리에 뭐가 생겼어? 새로운 꼭지점 꼭지점 몇 개? 세 개가 생겼어 야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꼭지점이 총 몇 개가 생길까요? 세 개 가! 이지! 한 꼭지점마다 세 개가 생겼다고? 기존의 꼭지점 몇 개라 그랬어? 몇 개? 20개라 그랬잖아 기존의 꼭지점 아 그러면 기존의 꼭지점 자리에 새롭게 몇 개가 생겼어? 세 개씩 생긴 거잖아 세 개씩 그래서 20개의 자리에 한 자리당 세 개씩 생겼으니까 60개가 생긴 거야 따라서 전체 꼭지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0-20 더하기 60이 돼가지고 얘는 60개예요 자 이게 뭐야? 전체 도형의 꼭지점이 됐어 이기됐어요? 약 자 관용을 이행해야 돼 자 그러면 모서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서리도 보자 자 괜히 싫어 잘 봐 모서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돼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 너니까 잘 봐 모서리도 생각해 보자 자 모서리 정 12번째 모서리의 개수는 30개입니다 예 예 예 네 꼭지점의 개수는 20개예요 자 이번에도 모서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보자 아까 면을 안 건드렸지 왜 안 사라져서 근데 꼭지점은 잘라내버려가지고 마이너스 20했기 때문에 건드렸어 그럼 모서리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 생긴 십박형이 기존에 있었던 정 12면체 면의 일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 부분만 한번 보는데? 기존에 있었던 모서리 중에 자 여기 봐봐 이거랑 이거가 기존의 모서리였잖아 근데 그거를 잘라내는 과정에서 기존의 모서리의 일부분이 살지 이렇게 기존의 모서리의 일부분이 좀 살아있지 사라진 모서리가 있어 기존에 있었던 모서리 중에 잘라내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모서리가 없어 그럼 걔는 얘랑 똑같아 그럼 걔는 얘랑 똑같아 내가 아까 이거 면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분이 잘라져서 면의 모양이 바뀌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면이 사라져? 그래서 개수가 안 변해 그래서 안 건드렸어 근데 모서리도 기존의 모서리의 일부분이 살아있긴 해 그 기미가 좀 줄어들기는 해 근데 개수는 변해 안 되나? 안 변해 그래서 얘도 안 건드릴 거야 안 변해 그럼 추가적으로 생기는 모서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되죠 이게 잘라내기 전 이게 잘라내는? 그러면 모서리가 추가로 몇 개는 개수야? 한 꼽기 전 자리에 하나, 둘, 세 개가 생겼지 맞니? 새롭게 생기는 모서리의 개수가 다음이 이것도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거지 기존에 꼭, 지, 점 내가 자리라고 썼나? 자리에 자, 새로운 뭐가 생겨? 새, 로, 운 모서리가 세 개가 생기지, 삼각형이라고 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에서 봤을 때 모서리의 새롭게 생기는 모서리의 개수는 한 꼽기 전 자리에 세 개씩 생기니까 이거랑 똑같죠 이십 개의 자리에 세 개씩 생겨요 그래서 이십 개의 꼽기 전 자리에 세 개가 생겨요 그래서 육십 개가 얘도 추가적으로 생겨요 따라서 삼십 더하기 육십 해서 두십 됐니? 자, 그럼 A-B 더하기 C래요 A는 얼마? 삼십 이 B A-B 더하기 C는 A는 32 B는 얼마였어? 육십 이었지 C는 구십 이었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니?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얘랑 얘랑 계산하면 삼십 이니까 육십 이가 되죠 그래서 답이 이 번이에요 A랑이 마이너스 삼십 이었지 아, 진짜 알 수도 있지,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박성현 그렇게 잘해보시고요 박성현 박성현 박성현